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에 사침다육의 영상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군생들도 있고요 또 화분체로 보내는 세트 구성도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트 구성역에 화분체로 분채 보내는 거 먼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이건 원종 자라고사 이런 분해에 심어져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하나 있고요 글로우 쿨이라 글로우 쿨 이거 글로우 쿨 맞나 자 이런 직사각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니메이커 이런 매니메이커 롱분에 이렇게 있고요 또 수잔나에 수잔나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풀분채로 풀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서비스로 이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사실은 4개에 5만8천원이에요 자 5만8천원 자 1번이고요 2번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이거 히아리나 요거는 이제 분위 정말 이쁘네요 요거는 자 모금 뷰티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자 퓨러 퍼플 검 요건 퍼플 검이에요 검이에요 자 블루 시퍼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가 맞나 자 이렇게 다섯 아이 이렇게 5만8천원에 자 3번입니다 3번 크리스탈 로즈 있고요 또 애들리스 애들리스 있습니다 요거는 타이어버그 크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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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생 여기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하나 서비스 갑니다 자 3번 3번 3번에 이렇게 가격이 5만8천원 5만8천원 다 같아요 자 3번 4번까지 해놓은 4번 또 있네 저기 자라고사 자라고사 했고요 요거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이렇게 있어요 고사옹 이렇게 있고요 릴리패드입니다 자 멕시칸 스노우 이렇게 하나 서비스 자 1,2,3,4,5 3,4번이네요 4번 번호도 안 비겨놨고 4번 자 4번 5번 보실게요 5번에 5번에 비치후리데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비치후리데 원종 특시판이래요 특시판 요거 수련 러우 요런 아이 또 하나 이름 없는 아이 가고요 이름 아까 이거 처음에 거 멕시칸 스노블 인가 봐요 멕시칸 스노블 자 요렇게 5만 8천원입니다 분채도 합니다 분채 6번 보실게요 6번에 자 요거는 이름 없는 거 리아리움 리아리움 나나후크 미니 하나 있고요 요거는 모노금 금이 잘 들었네요 자 멕시칸 스노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5종에 5만 8천원에 나갑니다 6번 7번이네요 7번 번호를 안 매겨놨어요 천대전성 있고요 크라운볼 크라운볼이네요 루돌프 하나 있고요 루돌프 어 여거나 바이올렛 퀸이고요 자 스노우 아 멕시칸 스노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자 7번 아 오늘 7번 7번도 맨 가격 다 같아요 가격은 오늘 요거 분체 가는거는 5만 8천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 분체 가는거는 7번까지 준비가 되어있네요 예 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낱개로 되어 있는 국민 군생들 또 요런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천원짜리부터 보실게요 어 핑크루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또 3천원 하네요 핑크루비는 3천원 어 매니메이커 4천원짜리 있고요 네 풍성하고 이뻐요 네 어 버클리금 인데요 오늘 2만 5천원 하네요 버클리금 2만 5천원 잘 있습니다 요거는 장인금 러우 백금 2만원 하고요 이렇게 목돼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또 요거는 러우 백금 입니다 2만원 합니다 자 러우 백금 2만원 하고요 요거는 까라솔 8천원 까라솔 8천원 짜리 있습니다 8천원 짜리 있습니다 사랑무고요 사랑무 12,000원 하네요 사랑무 12,000원 하네요 사랑무 12,000원 짜리 또 간도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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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12,000원 하네요 트럼펫 핑키 앙팡금 이고요 앙팡금 10,000원 10,000원 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 대전성 1,000원 하고요 아 저 따글따글 이렇게 야 이건 철화 같아요 철화 같아요 철화 같아요 천 대전성 1만원 짜리입니다 요거 요거는 어 썸버스트 금 썸버스트 자 6천원 합니다 썸버스트 펄일수연 이고요 6,000원 짜리 아주 짱짱하고 두툼하고 이제 왕수연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거 물들면 엄청 이쁘죠 지금도 예쁘네요 요거 아이스금 이고요 자 5,000원 아이스금 5,000원 합니다 이거 홍포도고요 12,000원 짜리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홍포도 또 또 요거는 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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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비철화 대비철화고요 만원짜리 대비철화 또 덴트라잼 2만원짜리 있네요 자 2만원짜리 덴트라잼입니다 이거 아주 풍성하네요 자 2만원짜리 있고요 여기는 그냥 당연히 3,000원짜리 당연히 네 또 요아이는 50병 옥 3,000원짜리고요 또 황금 세듬 자 세듬이 있습니다 3,000원 하고요 세듬 현재 물들때 엄청 이쁜데 지금도 이쁘네요 자 색상이 너무 고와요 핑클 딥스 있고요 핑클 딥스 3,000원 합니다 핑클 딥스 3,000원 자 모모카 금 3,000원짜리 있고요 자 3,000원짜리들 예 비치후리대 2만원 합니다 자 목대 좋아요 2만원짜리 비치후리대 둥근잎은 아닌거 같은데요 비치후리대입니다 네 민들레이 금이고요 6,000원 하네요 자 민들레 민들레이 민들레이 금 6,000원 합니다 예 요거 호빗 당린 자 15,000원 있구요 네 예 예 수욱하게 진짜 이쁘네요 웨딩 퀸입니다 자 25,000원짜리 웨딩 퀸이고요 프릴이 잘 잡혀 있어요 예쁜데요 예 자 25,000원짜리 아 마우나로 자 이것도 이렇게 돌기가 아유 세상에 닭베슬처럼 우에 볼록하게 이거 배슬처럼 나왔죠 돌기 나온거에요 신기하네요 자 25,000원 해요 목대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런거는 이제 키우면서 막 목대가 너무 길면 또 요래 잘라가지고 또 뿌리내리고 바로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기 재미있는 애예요 요런거는 자 이거는 배수비요 24,000원 배수비요 3도짜리 24,000원 요거는 또 4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배수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새아침 다이비였어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